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국방부가 재입법 예고한 광주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전남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에는 전남도가 요구한 이전 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했다며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과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면제 등 자체 시행령 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도군수협이 만호해역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남과 진도 사이 김양식어장 회수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진도군수협은 오늘 만호해역 전담팀을 구성하고 오는 9월까지 만호해역 1370헥타르의 어장을 회복하는 일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해남 측 어민들은 만호해역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도 측에 상생의 정신을 호소하는 집회를 내일 진도군청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남 지역 열차 운행 중단이 지속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든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광주 송정 목포구간 KTX와 익산 여수엑스포 KTX 운행도 중지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많은 비로 선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열차 운행을 일부 중단하고, 운행하는 열차도 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전남 해남군 해남읍의 한 5층 규모의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물 운반용 승강기가 3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노동자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10월 27일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들을 이틀 뒤 광양시 소재 친정집 뒷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이 여성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조력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26회 무한연꽃축제가 개폐막식을 비롯한 공연과 노래자랑을 취소하는 등 전면 취소 수준으로 축소 운영됩니다. 무한군 축제추진위원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재난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며 농특산물 판매장과 체험 프로그램 등만 소규모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